이번에는 신병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요즘 제일 많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에 신병 때문에 많이 아픈 사람들도 많고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왜 그러냐면 시국이 그럴 수밖에 없어. 귀신이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은. 예전에는 묘 자리도 잘 쓰고 좋은 자리에다가 사람도 인간이 집이 편해야 되듯이 귀신도 집이 편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지금 귀신이 갈 곳이 없어. 산은 다 까부지고 조상묘를 그냥 다 날려버리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갈 데가 없어서 사람한테 찾아간단 말이야 지금 그 시국이 그래.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자도 많고 미친 사람도 많고. 근데 증상이 있단 말이야 이런 증상이. 처음에는 좀 어지러워 많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단 말이야. 그리고 자꾸 이게 속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외시끄럽기도 하고 속이 뒤틀리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가위가 놀려도 처음에는 이게 가위 놀리는 게 사람이 이제 귀신들이 나하고 접신하는 중이란 말이야. 근데 지금은 가위를 안 놀려면 벌써 내 몸에 치고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야. 사람 눈 보면 안단 말이야. 정신병을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이 진짜 병을 귀신병을 고칠 수가 없어. 귀신 마음인지 인간 마음인지 모른단 말이야. 처음에는 몸이 떨리는 사람. 응 그 자꾸 눈동자가. 자꾸 돈단 말이야 우리.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도 있어 막. 그 어지럽고 막 뒷목이 땡기고 허리가 아프고. 나도 모르게 막 식은 땀이 난단 말이야. 그리고 자꾸 밤에 특히 새벽 한 시 두 시 세 시에 잠이 잘게 그런 사람들. 그 왜 그때는 신이 귀신인지 활동하는 때란 말이야.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신병도. 저도.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십 몇 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. 이걸 미리 고칠 수가 있단 말이야 보면. 응 막을 수가 있고. 그거를 예전에는 뭔가 좀 낌새가 있으면 무당집을 찾아갔는데. 지금 낌새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간단 말이야 보면. 초기에 잡아야 돼 이거. 초기에 몸에 뭔가 조금. 자기 스스로가 안단 말이야 이삼만. 신병이라고 그냥 무조건 신을 받는 건 아니에요.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나는 그래. 내가 진짜 무병이 온 거 같은 느낌이 나면 세 군데 네 군데 한 다섯 군데는 가서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 연을 잡고.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.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. 너무 급해 요즘 사람들은. 그러니까 몸으로 치는 거는 떨림이 오든지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뭔가 이상이 와 자기가 알아. 그랬을 때는.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디 가서 무당집 가서 잘. 요즘은 귀신병 더 많아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. 잘 선택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. 몇 군데로 가봐라. 한 다섯 군데 정도 가봤으면 좋겠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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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